다인전공 대표이사로 취임한 임수민 과거에도 그랬듯 무수한 변수 앞에서도 앞서 길을 찾아나가는 다인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무사히 미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에게 먼저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고객 여러분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현 위기 상황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에 많은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과 회사도 마찬가지이며 나아가 지역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의 패러다임도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서 다인전공의 능동적인 변화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인전공은 1988년 창립 이래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을 바탕으로 국내 공구업계를 선도해오면서 고객 만족을 가치판단의 최우선으로 삼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다인전공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비대면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촉식으로 제공하던 고객 맞춤형 영업과 기술 지원 서비스를 최근 트렌드인 비대면 소통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화상 기술 지원 시스템을 빠르게 준비하고 있으며 항상 최상,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인전공은 커다란 변화의 길목에서 다인그룹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인그룹은 다인전공, 코올로이, DSP, 위디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고객 여러분들께 최적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고객 중심 시야를 잃지 않으며 내실 경영과 위기관리, 심플하고 클리어한 의사소통을 통해 고객 여러분과 임직원 및 협력업체 모두에게 신뢰와 행복을 선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계속되는 시기에 여러분들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도합니다. 행복하세요. 나 A A A B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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